이제 보호 내용 첫번째가 뭐였죠 아까 점유권의 보호 내용 첫번째가 유리한 점위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한 점으로 봐 주니까 첫번째 점의 종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285페이지 봅시다 285페이지 285 점유의 모습으로 되어있는거 찾으셨어요 자 거기 먼저 자주점유와 타두점유 네이모 1번 별표 자주점유와 타두점유는 별표를 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 의의 양거로 1번에 두줄 나오죠 자주점유란 타두점유란 두줄 나오는데 먼저 밑줄하고 밑줄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점유란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두점유란 자 먼저 있는 동그라미하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무슨 점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무슨 점유다 자두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무슨 점유다 이게 타두점유란 겁니다 자두점유인지 타두점유인지 구별하는 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갓 건물 소유자고요 우리 건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입니다 그런데 을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무슨 점유가 되는 거죠 자두점유 을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두점유 그럼 이때 소유의 의사만 알면 자주 금방 판단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의 의사의 핵심은 뭐냐면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게 포인트입니다 타인의 소유권을 배쳐가고 이게 포인트예요 타인의 소유권을 배쳐가고 내가 주인이 돼 봐야 되겠다 이게 소유의 의사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타인의 소유권을 뭐하고 배쳐가고 내가 사실상 주인이 돼 봐야 되겠다 이게 소유의 의사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로 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무슨 점유가 되는 거죠 자두점유 매수인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두점유 그러면 매수인에게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갑의 소유권을 배쳐가고 내가 주인이 돼 봐야 되겠다 이런 인사 매수인에게 당연히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가 되는 거죠 자두점유 이번에 우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으로서 건물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무슨 점유가 되는 거죠 자두점유 임차인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두점유 그럼 임차인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돼 봐야 되겠다 이런 인사 임차인에게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제로 빌려서 쓰는 사람이니까 임차인에게는 당연히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입니다 타두점유요 그러면 수중자의 점유는 뭘까요 수중자 증여받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수중자가 매수인하고 똑같으면 자주점유가 되는 거고 임차인하고 똑같으면 타두점유가 되는 거죠 그럼 매수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임차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하고 똑같은 거죠 매수인은 대금 내고 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사람이고 수중자는 대금 안 내고 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사람이니까 결국 소유권 취득한다는 점은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중자의 점유는 당연히 무슨 점유가 된다 자주점유 그 다음 전세권자의 점유는 뭐죠 전세권자 빌려서 쓰는 사람이니까 누구랑 똑같은 거죠 임차인하고 똑같은 거니까 무슨 점유죠 타두점유 그러면 자주점유인지 타두점유인지는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무슨 점유죠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두점유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니까 자주점유인지 타두점유인지는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그걸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의미만 잘 파악해도 쉬우면 돼요 주관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점유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점유하는 사람 들여다가 너 소유의 의사 있었니 물어보고 소유의 의사 있었는데요 그러면 자주 없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매매 계약이라면 그냥 매수인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자주 이렇게 여러분도 맞췄고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차인에게 당연히 소유의 의사가 없이 임차인에게 안 물어보고도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계약인지만 알면 자주인지 타주인지 판단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는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올까요 구별 기준 네 갑시다 구별 기준 자주점유 밑주라고 따라옵니다 자주점유 인지의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한다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결정해요 객관적으로 결정해요 객관적으로 다만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려면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을 하려면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인지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인지 계약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계약 이름 그런데 우리 갑하고 계약을 한 건 맞는데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인지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인지 계약 이름 자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계약 이름 자체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주인지 타주인지 불분명한 경우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때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아까 첫 번째 점유권의 뜻이 뭐였죠?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인데 이게 첫 번째 보호 내용이 유리한 점위로 봐준다는 겁니다 유리한 점위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인지 타주인지 불분명하다 이때 유리한 점위로 봐주니까 무슨 점위로 추정해준다 자주 점위로 추정해준다는 겁니다 한 장 넘어가 볼까요? 한 장 넘어가서 오른쪽인데요 287페이지 갑시다 287페이지 오른쪽 아래 자 거기 양과로 1번 밑줄 할까요? 자주 점위인지 타주 점위인지 불분명한 경우 점유자는 무슨 점위로 추정된다? 자주 점위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추정의 기본적인 효과가 추정받는 자 스스로는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입증 책임은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 쪽에 전환되는 겁니다 따라서 점유자의 점유는 일단 자주 점위로 추정되니까 상대방 쪽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는 걸 입증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평온 공연 폭력 음비 점유 보도를 하겠습니다 이는 밑줄 할 건 없고요 한번 읽어만 보겠어요 288페이지 의에 가서 의에 가서 양과로 1번 양과로 2번 의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온 점유의 반대말은 뭐죠? 평온 점유의 반대말은? 폭력 점유이고 공연 점유의 반대말은 뭐예요? 음비 점유입니다 평온 공연한 점유인지 폭력 음비에 의한 점유인지를 판단할 때 쉽게 가봅시다 물건을 순순히 건네받았다면 무슨 점유가 되는 거죠? 평온 점유, 물건을 확 때리고 뺏어가지고 왔다 그러면 폭력 점유가 되는 거고 공연은 공공연하게 그런 뜻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 놓고 점유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공연 점유 음비는 남몰래 숨어서 점유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온 공연한 점유인지 폭력 음비에 의한 점유인지 잘 모르겠다면 역시 무슨 점유로 추정해준다?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해준다는 겁니다 밑에 평온 공연의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두 절 밑줄 알고 빨리 읽어봅니다 평온 공연한 점유인지 폭력 음비에 의한 점유인지 뭐한 경우? 불분명한 경우 무슨 점유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모 3번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자 거기는 밑줄을 합니다 의의에 가서 선의 점유란 악의 점유란 밑줄을 하고 읽어보세요 자 먼저 선의 점유란이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는 키워드가 뭐죠? 선의 점유의 키워드는 뭐죠? 믿고서 믿고서 그러니까 본권 자리의 소유권으로 고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이게 포인트예요 믿고서 하는 점입니까? 무슨 점이다? 이게 선의 점유라는 겁니다 악의 점유는 알 의심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았다 또는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했다 이게 악의 점유라는 겁니다 실판을 좀 볼까요? 자 이번에는 가비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개혁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매매개혁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고 우리 건물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매매개혁이 유효하다면 을은 뭐도 가지고 뭐도 가지죠? 매매개혁이 유효하다면 소유권도 가지고 점유권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복귀하죠? 갑에게 복귀하죠 그러면 을이란 사람에게는 소유권이 당연히 갑에게 복귀했으니까 을이란 사람에게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다는 걸 을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하죠 실제로는 소유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실제로는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점입니다? 선의 점이요?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이 무슨 점이다? 선의 점이요? 그 다음에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한테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거나 소유권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의심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점이다? 악의 점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의 점인지 악의 점인지 불분명하다면 무슨 점으로 추정해준다? 선의 점으로 추정해준다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오른쪽에 오실까요? 오른쪽에 와서 3번에 1번 밑줄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선의 점이인지 읽어보겠어요 시작 선의 점인지 악의 점인지 불분명한 경우 점유자는 선의 점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실 있는 점이와 과실 없는 점인데요 걔는 밑줄 하지 말고 의 두 줄 읽어봅니다 거기에 본권이 있다고 믿음 이렇게 돼 있죠 본권이 있다고 믿음 이렇게 밑줄 하시고 그게 선의 점의 뜻입니다 선의 점이요 아까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이니까 무슨 점이다? 선의 점인데 선의 점이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권이라고 믿는 게 선의 점인데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데 잘못이 없다 그러면 선의이면서 무과실의 점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데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볼까요? 아까 이 선의 점인지 악의 점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무슨 점이라고 추정한다? 선의 점이요 그러면 이 선의 점이도 두 가지가 있는데 선의이면서 무과실의 점이 하고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점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경우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무과실의 점이로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내려갑시다 밑에 내려가서 무과실의 추정 여부의 첫 번째 문장을 미출합니다 무과실의 추정 여부 무과실은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아요 일단 여기까지 확실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칠판에 와서 평온,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나 무엇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되는 내용 반드시 꼭 외우기 바랍니다 옆에 보조단 여부에게 제가 써놨죠 거기 추가라고 되어 있는 거 밑줄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거 기초과정에 여러분 썼던 걸 생각나죠? 기초과정에 썼던 걸 제가 기본서에 다 옮겨놨어요 근데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뭐가 되나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 테니까 문제를 맞춰봅시다 칠판 오시고 점유자 스스로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OX 점유자 스스로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니까 추정받는 건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번째, 점유자 스스로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OX, X 두 번째, 점유자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점유자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건 O죠 그러니까 추정되지 않는 건 스스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점유권의 보호 내용 첫 번째가 무슨 점으로 봐준다? 유리한 점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되는 걸 확실하게 외웁니다 어떤 점으로 추정해준다고요? 자주, 평원,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나 무엇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가 보호 내용 두 번째가 뭐죠? 못 취득할 수 있다 과실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장 넘어올까요? 두 장 과실 취득할 수 있다 내용인데 293페이지에 보시면 딱 네모 2번 점유자바 회복자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이거 별표 점유권 본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100% 여기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말하는 거고 회복자는 누구일까요? 회복자 회복자 밑에다가 소유자로 써봐요 소유자 그러니까 회복자는 잃어버린 점유권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자는 본권자를 말하는 건데 본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니까 회복자 이렇게 나오면 소유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호 내용이 뭐였죠? 첫 번째가 유리한 점위를 봐준다 두 번째 과실 취득할 수 있다 과실 취득할 수 있다 과실 취득은 개사례 가지고 갈까요? 건물 사례 가져갈까요? 개사례 가지고 갈까요? 건물 사례 가져갈까요? 뭐 어느 정도는 상관없어요? 개사례 건물 사례 아 좋았어요 건물 사례 가지고 해봅시다 건물 사례 아 어떻게 하지? 다른 데는 개사례로 설명했는데 동영상은 건물 사례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 얘기는 하긴 했는데 여기가 어떻게 결정해 주는지에 따라서 여기가 촬영이니까 여기가 다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개사례는 건물 사례는 내용이 비슷한데 기초 과정에서 제가 개사례 가지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건물 사례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갑이 건물 소유자예요 건물 소유자 그리고 우리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점유자 매매 계약을 통해서 건물에 들어가 점유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등기까지 된 거예요 그럼 등기가 된 경우에 이때 만약에 계약 자체가 유효하다 그러면 똑같아요 을 모두 가지고 모두 가시죠? 소유권도 가지고 점유권도 가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건물을 돌려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효는 뜻이 뭐죠? 무효 뜻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그 다음 취소는 이름 요요한 법무량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 그러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당연히 갑에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되죠 돌려줘야 되는 반환 이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반환이죠? 자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법무량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걸 돌려주는 걸 무슨 반환이라고 한다?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을은 당연히 건물을 돌려줘야 되는 건 맞는데 건물을 을이 가지고 있을 때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주고 병으로부터 차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었을 때 을은 건물을 갑에게 돌려줘야 되는 건 맞는데 병으로부터 받은 차임까지 같이 돌려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건물만 반환하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을은 건물만 반환하면 돼요? 아니면 차임까지 같이 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차임적으로 받은 돈이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건물만 반환하면 된다 차임까지 같이 돌려줘야 된다 나눠봐야 되죠 나눠봐야 된다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올까요? 그게 201조입니다 201조 조문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문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모아서 정리를 합시다 201조 1항인데요 201조 1항 선의의 점유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아까 선의 점유의 뜻이 뭐였죠? 믿고서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를 한 사람이 무슨 점유였다? 선의 점유자 그럼 우리 선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과실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선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병으로부터 받던 차임을 자기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선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뭐만 돌려주면 돼요? 건물만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항 갑시다 아기의 점유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키워드가 뭐냐면 아기의 동그라미하고 반환 동그라미하고 맨 끝에 보상 동그라미합니다 아까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율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뭐 해야 된다? 반환 그러니까 우리 아기 점유자인 경우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에게 받은 차임까지 같이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병으로부터 받은 차임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과실을 돌려줄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실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대가를 뭘 해줘야 된다?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아기 점유자들이 100만 원을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뿐만 아니라 자기 돈 100만 원을 더해서 가격에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칠판에 와서 처음에 드린 질문이 이거죠 이 계약이 무기의 동원 취소가 되었을 때 을은 건물만 반환하면 돼요? 아니면 차임까지 같이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죠 건물만 반환하면 된다 아니면 차임까지 같이 돌려줘야 된다 나눠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눠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점유자면? 선의 점유자면 과실을 취득해서 원물만 돌려주면 되고 아기 점유자인 경우에는 과실을 뭘 해줘야 된다? 반환 원물뿐만 아니라 과실까지 같이 반환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실을 반환할 수 없을 때 대가를 뭘 해줘야 된다?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2조 내용을 한번 가볼까요? 202조 점유물의 멸실 회수에 대한 책임인데요 넘어가서 두 장 넘어옵니다 296 296 자 거기에 202조가 있죠 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해서 202조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문장만 차근차근 읽어봅니다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셨어요? 자 그럼 칠판 옵시다 먼저 점유 주문 내용이 뭐냐면 점유 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 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뢰의 잘못으로 인해서 건물이 멸실이 되거나 훼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을 가벼게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된 경우에 의뢰 과연 어디까지 반환을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먼저 반환 범위가 두 개 나오죠 먼저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손해의 전부를 배상 전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현존 이익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이익이 남아있는 대로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는 뜻이고 전 손해 배상이라는 건 받은 것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 있으면 손해 배상까지 다 해주는 게 전 손해 배상인 겁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누가 현존 이익 한도라고 돼 있죠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선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이렇게 돼 있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일주로 합니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이니까 무슨 점이죠? 타주 타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을 종합을 해보면 선의이면서 자료 점유자만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 책임지는 거고 그 외 사람들은 다 전 손해를 배상하는 겁니다 다시 누가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거예요 선의이면서 자료 점유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 책임지는 거고 타주 점유자다 또는 아기 점유자다 이런 사람들은 다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갈까요? 오른쪽에 점유자의 비용상한 충원권 오 이거 203조 동그라미 하시고 203조 동그라미 하고 자 먼저 203조 1항을 한번 읽어봅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보존 동그라미 하고 보존은 뜻이 뭐죠? 지난번에 봤죠? 보존은 현상유지 현상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의 이름이 끝에 이게 바로 뭐다? 필요비 필요비 그 다음 2항 갑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하여 찾았어요? 2항 읽어봅시다 시작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 한 경우에 하나여 회복자의 선택이조차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계량 동그라미 하고 계량은 뜻이 뭐죠? 객관적 가치 증가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의 이름이 오른쪽이죠 그게 바로 뭐죠? 유익비 유익비 그 다음 유익비는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무한 경우에 하나여 현존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할 수 있고 그 다음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누구의 선택이조차 라고 되어있죠? 회복자 회복자의 선택이조차 그럼 칠판을 좀 볼까요? 자 우리 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건물 매벽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금 수산하는데 한 5만원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동네에 태풍이 불어와서 지붕이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지붕 수산하는데 한 5만원 돈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보일러를 신식 보일러로 교체한 겁니다 보일러 교체했다는 거예요 보일러 교체하는데 한 10만원 돈이 들어갔다 치고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신식 보일러로 교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이 무교 또는 최저가 돼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을 돌려줘 이렇게 반환청구를 한 거예요 그럼 아까 봤듯이 을은 이 건물을 갑에게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이 건물에 비용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그 비용을 상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비 유익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비하고 유익비 먼저 필요비는 현상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필요비고 그 다음 유익비는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데 들어가는 돈이 이게 유익비인 겁니다 그러면 금 수산한 거니까 얘는 현상 유지한 거예요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거예요 현상 유지한 거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필요비가 되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지붕이 박살났고 이거 수산한 거니까 얘도 현상 유지한 거죠 얘도 역시 무슨 비가 되는 거죠? 필요비 필요비도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쓰다보면 노후되기 마련이고 여기 금 가서 수산하는 거 늘 쌍 있는 일이라서 이건 필요비 중에서 통상의 필요비라고 그래요 무슨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 그런데 태풍이 불어와서 지붕이 박살났으니까 이건 태풍이 불어와서 특별히 이 비용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건 특별 필요비라고 그래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필요비에는 뭐와 뭐가 있다 통상의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가 있다는 겁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신식 보일러로 교체를 했어요 객관적 가치가 높아진 거죠 따라서 이건 객관적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이거 바로 뭐다? 유익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의룡과 비교의 그 비용을 상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대신 그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거 먼저 유익비는 반드시 이항 보시면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가 뭐한 경우에 하나요?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즉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가 현존해야 된다 현존할 필요 없다 현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신식 보일러로 교체를 했는데 지금 반환 청구라는 이 시점에도 보일러가 계속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액의 증가가가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가 현존한 때 하나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식 보일러로 교체를 하긴 했는데 얘가 또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액의 증가가가 현존하지 않는 거니까 이건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가 뭐해야 된다? 현존 그런데 1항을 보니까 필요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된다 그런 말이 1항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필요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또 시험 잘 나오는 게 3항입니다 전항의 경우에 찾았어요? 자 전항의 경우에 읽어보겠습니다 전항의 경우에 읽습니다 시작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며 상당한 상한 기관을 호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호요라는 말은 허락해 주다는 뜻입니다 허요 허락해 주다는 뜻이에요 그럼 3항에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3항의 중요한 단어는 두자 2자 3항의 중요한 단어는 뭐죠? 청구? 아 그런 거 청구하시면 안 되고 2자 뭐가 중요한 단어죠? 법원? 법원에서 보셔야 되겠네요 두자 두자 뭐죠? 살림살이를 자 그 3항의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전항이 중요한 단어 전항 전항 전항이니까 2항 말하는 거고 따라서 유익비를 말하는 거예요 유익비 그러니까 유익비의 경우에 그 말이에요 유익비 상한 청구의 경우에 유익비 상한 청구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한 기관을 모을 수 있다 허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실패를 볼까요? 제가 금액을 이렇게 쓰기는 했는데 실제 비교를 해보면 그 필요비가 금액이 커요? 유익비가 금액이 커요? 유익비가 금액이 크죠? 그러니까 회복자 소유자인 갑의 입장에서도 유익비는 금액이 크니까 한꺼번에 돈을 주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비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변제기를 언제 언제까지 늦춰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판사는 그렇게 해라 상한 기관을 모여줄 수 있다 허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한 기관을 허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유익비 그러면 필요비는 법원에 상한 기관 허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잘 배웁니다 꼭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비에는 없고 유익비에만 있는 내용 두 가지가 모하모다 현존 허여 다시 필요비에는 없고 유익비에만 있는 내용 두 가지가 모하모라고요 현존 허여 현존 허여 자 그리고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점유자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점유자 얘기만 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점유자 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선의 약에 불문한다는 거 중요하고요 2항 더 봅시다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를 계량하기 위하여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냥 점유자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에 상한 청구는 선의 약에 불문하고 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선의 약에 불문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마지막 갈까요 이 밑에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각각 상한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점유자는 언제 필요비에 상한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점유자는 언제 필요비에 상한을 청구할 수 있죠 1항 볼까요 1항 점유물을 뭐 할 때 반환 할 때 유익비도 똑같아요 점유자는 언제 유익비에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맨 밑으로 내려볼까요 맨 밑에 내려와서 판례 있죠 판례 찾았어요 자 판례고기 암기 판례암기 반드시 외웁니다 자 그래서 점유자가 필요비와 유익비에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 건 회복자로부터 무슨 청구를 받았을 때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또는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물건을 뭐 한 때 반환 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환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합니다 다시 쭉 해볼까요 점유자는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다시 점유자는 선의 약이 불문하고 필요비와 유익비에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반환 즉 점유물을 뭐 할 때 반환 할 때 또는 회복자로부터 무슨 청구를 받았을 때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그러면 회복자로부터 방해 제거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비용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라야만 비용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까먹은 거 안 돼요 언제 청구할 수 있다고요 반환 반환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 할 때 또는 회복자로부터 무슨 청구를 받았을 때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비용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호 내용이 뭐죠 유리한 점으로 봐준다 과실 취득할 수 있다 현존의 칸 눈에서 반환 하면 된다 비용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물건적 청구권 자 한 장 넘어올까요 한 장 넘어와서 299페이지에 네모 3번 네모 3번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거기 땡땡 땡땡 하시고 거기다가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 유익비 한번 여쭤보는 분 계셨는데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데 끝에 그게 자꾸 회복자의 선택으로 되어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기본 원리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유익비의 경우에는 을이 지출한 금액을 줄 수도 있고 가치가 증가한 금액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금액 중에 어느 금액을 줄 건지는 항상 돈 줄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들인 사람은 누구죠 돈을 들인 사람은 점유자 을 돈을 줄 사람은 회복자 갑이에요 그러니까 유익비는 지출한 금액을 줄 건지 가치가 증가한 금액을 줄 건지는 항상 돈 줄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선택의 조차 라고 되어 있는 거죠 회복자의 선택의 조차 전세권자의 경우에도 전세권자도 유익비 상관 청구할 수 있거든요 전세권자의 경우에도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지출한 금액을 줄 건지 가치가 증가한 금액을 줄 건지는 전세권자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세권 설정자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선택의 조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비는 항상 지출한 금액을 줄 건지 가치가 증가한 금액을 줄 건지는 항상 누가 결정한다고요 돈 줄 사람 돈 줄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인도 유익비 상관 청구할 수 있죠 임차인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을 줄 건지 아니면 가치가 증가한 금액을 줄 건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 장 넘어갑시다 300페이지 오시면 되겠네요 300페이지 300페이지에 .3번 점유보호청구권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거기에 별표 자 그럼 이렇게 점유권에 기한에 기한 근거한 이 뜻입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을 줄여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그런데 지난 시간에 물건적 청구권 내용을 비웠으니까 그것대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204조 갑시다 204조 1항 204조 1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침탈 동그라미 침탈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물건을 확 가져가는 게 이게 침탈인 거예요 늘 설명하는 게 세뱉다죠 훔쳤다 절도 때리고 뺏어갔다 강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침탈인 겁니다 사기당했다 이런 것들은 속기는 했는데 지가 사기당했으니까 순순히 건네주는 거예요 이건 침탈이 아닌 겁니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게 침탈이고요 그 다음 밑 동그라미 할까요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밑 글을 쓰니까 이거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밑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청구도 할 수 있고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손해 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항 갑시다 제 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1년 1년 동그라미하고 거기다가 제척기간이라고 쓸까요 반환 청구권 손해 배상 청구권 1년 동안만 존속하고 1년이 제외하면 이 권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숫자 외워야 됩니다 몇 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 1년 205조 갑시다 205조 1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해 받았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방해 제거죠 그 다음 밑 동그라미 밑 밑 글 했으니까 둘 다 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방해 받았으니까 방해 제거 청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손해 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 갑시다 전환경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또 똑같아요 몇 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1년 1년 기간의 성질은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 제척기간 손해 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해 받았을 때 생기는 손해 배상 청구도 몇 년 행사를 해야 돼요 1년 그 다음 밑에 206조 1항 이게 시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6조 1항 가장 중요한 조문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 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염려 동그라미하고 방해 받을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또는이죠 또는 방해 예방 및 손해 배상의 담보 청구 이렇게 안되어 있고 방해 예방 또는 손해 배상의 담보 청구라는 겁니다 여기는 또는니까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하고 손해 배상의 담보 청구는 몇 년 내에 행사를 해야 돼요? 1년? 그런 거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그 1항 끝에다가 기간 없음 기간 없음 반드시 씁니다 침탈당해서 생기는 반환 청구권 손해 배상 청구권 방해 받아서 생기는 손해 배상 청구권은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되지만 방해 예방 청구와 손해 배상의 담보 청구는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외웁시다 이쪽에 보세요 이렇게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을 줄여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점유 보호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 이게 순서가 침탈 방해 염려 이렇게 돼 있고 밑 밑 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밑 밑 또는 다시 침탈 방해 염려 밑 밑 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쉬우면 뭐가 날 것 같아요? 여기 나겠죠? 여기 세 번째가 나겠죠?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안 받아 뻔하죠?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 방해 예방 및 손해 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O의 X 쉬운 문제입니다 침탈 방해 염려 밑 밑 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맨 끝에가 자력구제인데요 자력구제 자 자력구제권 넘어올 거야 오른쪽에 303페이지 오른쪽 오른쪽 303페이지 자력구제권 209조 조문에다 정리합시다 209조 1항에다가요 자력 방위권이라고 쓰시고 자력 방위권 2항은 자력 탈환권이라고 씁시다 자력 탈환권 자력 방위권 자력 탈환권 자 209조 1항 한번 읽어보겠어요 209조 1항 찾으셨어요? 209조 1항 읽어봅시다 점유자는 읽겠습니다 시작 점유자는 자력으로서 이를 방위할 수 있다 그래서 1항이 자력 방위권이 되는 겁니다 1항의 중요한 단어가 두자인데 그 두자가 뭘까요? 두자 1항의 중요한 단어 두자 뭐죠? 또는 아니고 또는 아니고 또는 좀 전에 알 때 중요했었고 침탈 아니고 두자 두자 부정? 부정 타겠어요? 안 되고 뭘 골라야 돼요? 어 맞아요 하는 하는 그게 키워드예요 부정의 침탈 또는 방해하는 하는 행위 이게 그 자력 방위권은 침탈의 행위가 진행 중일 때 행사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침탈의 행위가 진행 중 거기다 방해하는 데다가 진행 중 이렇게 써봐요 진행 중 진행 중 그 다음에 이거하고 대비되는 걸 2항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2항 볼까요? 점유율이 침탈 되었을 되었을이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내용 쭉 읽어볼까요? 점유율이 침탈 되었을 경우에 부동산 일대에는 점유율이 침탈 후 즉시가 아닌 거예요 즉시가 맞아요 즉시 즉시가 가능한 한 신속히 이런 뜻입니다 즉시는 곧바로 이런 뜻이고 즉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이런 뜻입니다 가능한 한 신속히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뭐할 수 있다? 탈환할 수 있고 탈환 동그라미 동산 일대에는 점유율이 현장에서 돈을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탈환 동그라미 합니다 이왕은 자력 탈환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력 탈환권은 점유율이 뭐가 되었을 때 침탈 되었을 경우에 행사하는 겁니다 이걸 사례 가지고 해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자 갑 우선 자전거 점유자입니다 의리라는 사람이 갑의 자전거를 세비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훔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비려고 하고 있다 이때는 갑이라는 사람이 안 뺏겨려고 막아야 되죠 이때는 자력 방위권 행사하는 거예요 자력 탈환권 행사하는 거예요 자력 방위권 행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침탈환이가 진행 중일 때는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 자력 방위권 행사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의리 자전거를 세비해서 달아나고 있는 겁니다 달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세비했으니까 침탈환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런데 달아나고 있는 상태니까 침탈한 사람의 새로운 점유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뒤쫓아가서 확 뺏어가야 되죠 이때는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 자력 탈환권 행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권리에 대한 침해를 당했는데 국가기관의 힘을 빌릴 시간자 여유가 없을 때 직접 권리 구제에 나설 수 있다 이게 자력 구제라는 겁니다 자 이거 자력 구제권의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자력 방위권과 자력 탈환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침탈행위가 진행 중일 때는 어떤 걸로 행사하는 거예요 자력 방위권 침탈행위는 종료되었지만 침탈한 사람의 새로운 점유가 확립되기 전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 자력 탈환권 행사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력 구제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들어보세요 아까 점유권의 뜻이 뭐였죠? 점유권의 뜻? 뭘 불문하고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 첫 번째 보호 내용이 뭐죠? 자 이게 첫 번째 보호 내용이죠 유리한 점위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위로 추정해준다 자중, 평원,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뭘 취득할 수 있다? 과실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점유자이기만 하면 선의 점유자이기만 하면 점유율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죠? 현존이 칸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즉 점유율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선의이면서 자두자이기만 하면 무슨 안도나 해서 현존이 칸도에서 반환하도록 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가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선의 약에 불문하고 선의 약에 불문하고 필요 비바 유입기 대사 각각 상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죠? 물건적 청구가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점유율에 대한 침해가 생겼을 때 또는 침해에 염려가 있을 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과 같은 물건적 청구가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 할 수 있다? 잘했고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호내용 6가지 아시겠죠? 여섯 가지 외울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명절 잘 세시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ntertainm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